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교촌치킨 허니컴보 엽기 떡볶이 치즈 7개 추가했어요 치즈 4화 치즈 5위 치즈 5위 치즈 5위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이스크림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닭다리 너무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초콜릿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베이컨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맵다 매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